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오히려 더 높았습니다. 이 높은 사전투표율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여야는 아전인소식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야당의 폭거에 대한 보수층의 결집이다. 국민의힘은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윤석열 정권의 실정에 대한 심판의 그 분노의 그게 열기가 모인 결과다. 민주당은 또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강서가 전통적으로 민주당 우세 지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역대 보면요. 사전투표율이 높을 때 민주당이 유리했던 것만큼은 사실인 만큼 얼핏 봐서는 민주당 쪽에 뭔가 좋은 신호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질 수도 있겠지만요. 오히려 그 반대의 현상일 수도 있기 때문에 쉽게 예측하기 힘든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느닷없이 9월 24일 대법원장에서 퇴임한 김명수가 소환돼서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김명수 심판선거다. 이런 얘기가 회자가 되고 있다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긴지 좀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요. 지난 5월 18일이었죠.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에 대법원 유죄 판결로 김태우 전 구청장의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가 최종 유죄 확정이 되면서 구청장직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돼서 이 보궐선거가 발생을 한 거죠. 그래서 보궐선거가 발생하게 된 것은 법원의 판결로 인한 것이다. 그런데 김태우 후보가 무엇 때문에 기소가 됐는가. 문재인 정권이 문재인 검찰에 의해서요. 2019년 4월 25일에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 여러분들 다 기억나실 거예요. 김태우 후보는요.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실 사안에 있는 특별감찰반원, 특감반원이었죠. 그런데 2018년 12월부터 2019년 2월에 걸쳐서 청와대의 감찰무마 의혹을 폭로를 했습니다. 민정수석이었던 조국이 유재수 금융위원회 국장에 대한 감찰을 사실상 무마했다. 유재수는 부산 출신으로 사석에서 문재인을 형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그래서 조국 민정수석의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을 2018년 말부터 2019년 초까지 폭로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1월 8일에 당시 김태우 특감반원이 국민권익위에 조국과 백원호 등을 부패 혐의자로 신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문재인 청와대가 발끈했습니다. 당시 청와대 대변인이 누구냐? 지금 입만 열면 가짜뉴스 떠버리는 흑석거사 김의겸이었습니다. 당시 김의겸 문재인 청와대 대변인이 문재인 정부의 유전자에는 애초에 민간인 사찰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김태우 당시 특감반원은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이것도 폭로를 했죠. 그러면서 그때 민간인 사찰 의혹도 제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김의겸 문재인 청와대 대변인이 문재인 정부 유전자의 민간인 사찰 이런 건 아예 존재조차 하지 않는다. 아주 허무 맹랑한 발언을 했고요. 당시 문재인 청와대 비서실장이었던 임정석이 김태우를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고발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문재인 검찰이 초고속 수사를 통해서 2019년 4월 25일에 김태우를 기소를 했습니다. 했는데 정작 김태우가 폭로한 조국은 언제 기소가 됐는가 2019년 12월 31일 김태우보다도 무려 8개월 후에 기소가 됐고요. 또 민정비서관이었던 백원우도 유재수 감찰문마 의혹의 공범으로 기소가 됐는데 그건 2020년 1월 29일이에요. 그러니까 문재인 검찰이 수사를 함에 있어서 공익 제보자를 우선적으로 사법 처리를 한 다음에 피의자를 천천히 수사해서 늑장 기소를 했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김태우 피고가 된 거죠. 2021년 1월 8일에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요. 또 2022년 8월 12일 이때는 작년 6일 지바용 선고에서 강서구총장으로 당선된 직후입니다. 두 달 후에 2심에서도 1심과 똑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5월 18일에 김명수 대법원에서 그게 확정이 되어버렸습니다. 확정이 돼가지고 그래서 구총장직을 상실하게 됐고요. 이게 이제 근거 이상의 형을 받은 거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니까요. 그래서 이번 보궐선거가 발생한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민주당 쪽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고집과 오기로 김태우를 삼행복권시켜주고 그래서 이 보궐선거가 발생한 것처럼 얘기했는데 전혀 그게 아니고요. 이미 김명수 대법원의 판결로 보궐선거는 발생을 한 겁니다. 다만 김태우가 김명수 법원에 의해서 무리하게 판결상에 불이익을 당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이제 통치권자의 결단으로 김태우에 대한 특별사면복권을 했고 그리고 김태우가 다시 출마를 해서 지금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참 재밌어요. 김태우 재판은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돼서요. 금년 5월 18일에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났습니다. 그런데 조국 김태우보다 8개월 늦게 기소된 조국의 경우에는요. 올 2월에 겨우 1심 판결이 났습니다. 징역 2년 실형선거가 됐는데 법정 구속은 피했죠. 그 당시에 또 민전비서관이었던 백원우 징역 10개월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백원우도 이걸 피했습니다. 그리고 유죄수의 경우 유죄수의 경우에는요. 올 3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이것도 김태우 특감반원이 폭로한 거죠. 그 환경부 김은경 장관 문재인 때 이 사람이요. 1심에서 징역 2년 받고 법정 수석됐다가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김태우 특감반원이 폭로했던 거는요. 조국 사건, 그 다음에 유죄수 감찰무마, 그 다음에 환경부 블랙리스트 그게 다 사실로 드러났어요. 그런데 만약에 김태우 특감반원이 그냥 자신의 1심상의 아내를 위해서 입을 봉하고 있었다. 그럼 이런 것들이 드러나지 않고 묻혔겠죠. 당연히 묻혔겠죠. 그러니까 김태우는요. 문재인 시절의 국민권익위에서조차도 공익 제보자로 인정을 해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공익 제보를 했는데 김명수 법원에서 이게 유죄 판결을 받아갖고 국민들의 선택으로 앉게 된 구청장 자리마저도 박탈당하게 됐다. 이걸 도대체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럼 앞으로 공무원들은 그런 비리를 보고도 가만히 있는 게 상처가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1심상의 안일을 위해서는, 논보신을 위해서는 괜히 본 거 못 본 척해야지. 그거 그냥 양심에 따라서 떠들면 김명수 법원 이런 데 잘못 맞냐면 그냥 땅땅땅 유죄 판결 때려버린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금년 5월 18일에 유죄 판결이 확정된 다음에 김태우 당시 구청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문재인 검찰이 기소하고 김명수 법원이 이 판결을 내린 건데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되는 것이다. 이게 사건의 본질이다. 이게 사건의 본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재판도 형평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 대법원에서 김태우 유죄 판결을 확정지은 박정화 대법관. 이 박정화 대법관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김명수가 만든 좌파 판사 모임인 우리법 연구회 출신입니다. 우리법 연구회 출신. 2017년 6월에 문재인 정권 출범하면서 처음으로 임명된 대법관. 코드 인사 대법관 우리법 연구회 출신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대법원 보면요. 이게 정말 속된 말로 개판인 게 또 김명수가 만든 또 다른 좌파 판사 단체 있죠. 국제인권법 연구회. 거기 출신인 오경미 대법관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나 정치적으로 편파적인 판결을 내리냐 하면요. 국민의힘의 김선교 의원 선거사무소 회계 담당자가요. 한 천만 원 정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있다. 이거는요. 대법원의 회부가 된 지 대법원의 사건이 올라온 지 3개월 만에 확정 판결을 내렸거든요. 3개월 만에. 그래서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 배지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최강욱의 경우에는요. 작년 6월에 이 사건이 오경미 그쪽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거 지난달에서야 겨우 1년 3개월 만에 그 판결을 내린 거 아닙니까. 그것도 나중에 전원합의체로 회부돼가지고 어쩌고저쩌고 김명수 퇴임 직전에 이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달라요. 국민의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이런 거는 아주 초고속으로 판결을 하면서 김태우는 30가지 다 끝났는데 김태우가 비위를 폭로한 조국은 겨우 1집만 끝나고 지금 항소심이 진행 중에 있다. 재판 속도가 달라도 이렇게 다를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김명수 체제에서 전체적으로 재판 진행 속도가 느리게 됐다. 그건 맞는데 그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이쁜 놈들은 축축 늘어뜨려주고 미운 놈들은 초고속으로 해버립니다. 이게 바로 김명수 법원이었다. 그 점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달라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국 재판하듯이 김태우 재판도 했으면요. 이 보궐선거 발생 안 했습니다. 지금 조국 정도로 1심 정도 유죄 판결 받았더라도요. 지금 2심 항소심이 진행 중일 것이고요. 어찌 보면 윤미향이 거의 지금 임기를 거의 다 채우는 거 아닙니까. 위안부 할머니들 후원금 삥 뜯어먹었다. 이래가지고 지금 이제 2심까지 나왔죠. 나머지 대법원 확정 판결이 지금 이제 의원 임기가 한 7개월 정도 남았는데 그 내에 나올지 안 나올지. 뭐 직전에 나오더라도요. 윤미향은요. 윤미향의 재판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거의 국회의 인기 다 채웁니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하면 김태우 강서구청장의 의회도 똑같았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빨리빨리 해버린 거예요. 빨리빨리 해버리고 또 편파적으로 하고. 그래서 이 보궐선거가 발생한 것이다. 그렇다면은 공익제보자를 이런 식으로 처벌하고 유죄 판결 때려버리는 것이 과연 이게 정의냐. 정의의 최후의 보루여야 될 법원이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판단이었던가. 그거를 묻는 선거다. 그래서 이제 동아일보 김순덕 대기자도 비슷한 취지의 칼럼을 썼습니다만 저도 이런 의견 상당히 일리가 있어요. 물론 이제 강서구민 입장에서 보면 이게 뭐 우리의 강서구의 삶의 질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최우선 관심사가 되겠습니다만 도대체 이 보궐선거가 왜 발생했는가. 김태우는 공익제보한 거 말고는 없어요. 근데 김태우에게 빠른 속도로 유죄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그 문재인 검찰이 조국보다도 한 몇 개월이에요. 한 8개월 정도 일찍 기소를 했고 조국보다 8개월 정도 일찍 기소를 했고 김명수 법원에서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또 확정 판결까지 진도를 뽑아버렸고 그래서 이게 보궐선거가 발생합니다. 보궐선거 발생 원인은 김태우의 공익제보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문재인 검찰과 김명수 법원의 그런 편파적인 행위에 있었다. 그렇다면 그 판결 그게 옳은 것인가 하는 점에서 김명수를 심판하는 선거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이제 보수 중에서는 상당히 호응을 얻을 수 있는 주장이고요. 이제 다른 중도 무당층이나 이런데 이게 어떻게 어필을 하는가. 거기에 따라서 선거 결과도 일정한 편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